도담도담베이커리 빵집에서 식빵을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초코식빵입니다. 이 안에 초코크림이 들어있어서 아주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두번째는 어니언 크림치즈빵인데요. 냄새가 아주 향긋한데, 우리 부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보이시죠? 부인,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부인 스타일의 고구마가 느낄 별미인 페스츄리인데, 약간 딱딱하면서 바삭바삭한 맛이 나는데, 요거 또한 부인의 취향저격입니다. 받으세요. 자, 이거는 뭘게요? 마늘 식빵입니다. 마늘맛이 강하지만,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어 가지고, 깔끔하게 먹기를 좋아하는 우리 부인이 좋아했습니다. 부인,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에 살 빵은 이게 약간 피자빵 같은건데, 약간 치즈가 들어있고 베이컨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남편의 취향입니다. 그리고 도담도담베이커리에서 가장 맛있다라고 추천받은 아이템이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 보더라구요. 자, 여러분 드세요. 음, 치즈 들어가 있는데, 마늘맛이 나칼리. 음, 그렇지요. 겉에는 약간 달달하구요. 음, 취향저격입니다. 맘에 들어요. 자, 커피와 같이 마시면. 음, 자, 국방을 먹어 보겠습니다. 음. 음. 음 오케이 자 땅 틴틴 감배 음 음 으음 맛있어 으 도당 도당 식빵 국방 입니다 이 안을 찢어야되나 초코가 이 안에 들었을까 끝